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병화입니다. 오늘은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퍼트리시어 베스는요. 소비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옹호하는데 눈 건강을 위해 옹호하는데 다시요. 퍼트리시어 베스는 소비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눈 건강을 옹호하는데 탄생한 1942년에 태어난 그녀가 양육되었죠. 뉴욕시의 할렘 지역에서 양육되었다. 그녀는 졸업했습니다. 여기 의대를 1968년에 이 지문은 이때 강조구문이니까요. 그녀가 대절 전체를 보게 된 것은 인턴으로서 의대를 졸업하면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거치잖아요. 인턴으로서 그녀의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강조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인턴으로서의 그녀의 시간 동안 그녀가 보게 되었습니다. 대절 전체를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흑인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실명. 그래서 눈이 멀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은 인턴으로서의 그녀의 시간 동안이었다. 무엇 때문에? 눈 관리의 부족 때문에 그녀는 결정했죠. 또는 결심했습니다. 집중하기로 이 안과학의 이 안과학이 무엇이냐? 분야예요. 의학의 분야인데 연구하는 의학의 분야죠. 눈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의학의 분야인 이 안과학을 집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녀의 경력이 진보암에 따라 즉 그녀의 경력이 쌓임에 따라서 베스는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의대에서. 그리고 훈련을 시켰죠. 다른 의사들을. 1976년에 그녀는 공동 설립을 했습니다. 이 단체를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동격에 대해 시력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시력이 기본적인 인권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 하에 원칙을 가지고 이 단체를 공동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1976년에 1980년대에 베스는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이저의 사용을 눈치료해서 그녀의 연구는 이르게 했습니다.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되도록 하는데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의사가 되도록 하는데 받은 특허를 의료 장비에 대해 특허를 받은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의사가 되도록 그녀가 되도록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연구가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